수능 시험을 하루 앞두고 고3 학생들이 시험 시 주의사항을 듣습니다. 곧이어 수험표를 배부받은 수험생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흐릅니다. 예비소집에서 시험장을 확인하고 배정받은 학교로 향합니다. 학교를 나서는 사이 후배들의 열렬한 응원이 이어집니다.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장도식 현장입니다. 이 학교 장도식은 수능 시험 하루 전날 후배들이 선배들을 배웅하는 응원이 전통입니다. 예비소집 후 학교 강당 입구에서 교문까지 1, 2학년 후배들이 선배들의 고득점을 응원하는 겁니다. 선배들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수능 원하는 대학 꼭 가시고 파이팅! 수능 잘 보고 꼭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습니다. 파이팅! 학교를 나선 수험생들은 후배들의 격려와 응원에 힘을 얻습니다. 작년에 저도 약간 붙이고 응원하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제가 고3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는데 이제 수능 전날이 오고 막상 응원을 받아보니까 진짜 실감이 나는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떨리는 마음이 좀 더 큰 것 같아요. 수능 시험을 하루 앞두고 후배들의 열띤 응원과 환호 속에 고3 학생들은 자신있게 대학 합격을 약속합니다. 기업 화이팅! 티브로드 뉴스 강혜진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